애니프렌즈 하고 싶은 일도 아주 많고 꿈꾸었던 일도 정말 많은데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내게 힘이 되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너야 힘들고 속상할 때 나의 어깨 두드려주는 예쁜 미소만으로 내 맘 환히 비춰주는 사람 바로 너야 나의 분연들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따뜻한 손 내밀어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 바로 너 너야 나의 나 너 왜 이렇게 내가 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형제에게 걸린 이석 빠져나갈 수는 없다 꼬디아 더 빨리 형아 알았어요 이봐 인간 그만 포기할 수 있지 뭐야 이거 21세기에 저렇게 못생긴 여우들이 살아있다니 그래 이건 꿈이야 꿈이 아니고서야 인간인 내가 저런 못난 여우들한테 쫓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왜 멈췄다용 꿈은 원래 잠자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 뭐냐 통겨라 이 못난이 여우놈들아 아야 뭐 뭐 뭐야 천 녀석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이겼다 나는 이긴 것이다 고민 돼도 되게 아프네 그나저나 그 못생긴 여우들은 어딨지 못생긴 여우는 잘 모르겠고 잘생긴 여우는 여기 있는데 넌 아직 되게 꾸처용 보이니? 후우 그냥 영전히 책이나 내놓고 갈 것이지 꼭 일을 크게 만들어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ㅏativos 저기요 저요요요요! открыanse하니까!!! 자, 당황하지 말고 말해봐요! 뭐고, 어떻게 됐다용? 지금 JASON! 이제 요랑이와의 승부도 끝날 때가 됐구나 아니 억님 그게 무슨 말이다 형 봐라 이 뿌띠님이 오프닝을 멋지게 장식하고 있잖아 주인공인 요랑이도 현이도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 그러네 이제 이 책에서 나온 정령만 째았다가 불교우님한테 가져가면 그 경우는 본인도 풀리고 그럼 찬상이고 지상이고 우리 흥려우족의 천하가 된다 이거 알겠니? 사상조초로 악단이 승리하는 아주 신선하고 바람직한 사건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뽀띠 형제가 있다 자 이제 빨리 어떤 정령이 튀어나왔는지 볼까? 빨리 때려놔 날 누가 더 탕겨봐 이 녀석들이 언제 왔어? 아 특혔네 빨리 때려놔 형님 혼자 떠들지마 말고 빨리 와서 도와줘야 고치 꾸지 이만한 철도로 책을 뺏기면 안 된다 도와줘 안 되겠다 알겠어? 빨라! 도와줘! 주인공들의 시시하게 왼 중간에 의해 마법으로 싸우자 아이유 말하면서 힘 빼면 안 된다요 뭐야 너희는? 으응 으응 따가! 으응 이 녀석이 내 머리털이 모두 뽑혀 대머리가 되는 한 일이잖아도 이 손은 늦지 않는다 역시 우리 억미미도 믿음 우리 집안은 어차피 원래 대머리다 뭐 그걸 꼼지하게 할 필요가 있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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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다면! 잘했어, 얘들아! 너희들도! 이야, 이번엔 뭐가 나왔을까? 전래동화? 어? 뭐야? 알맹이가 없네! 으악! 아아아아앙 으악! 으악! 이게 뭐야? 으악! 으악! 으으으으 ! 웬 거미가? 아빠, 마당이, 왜? 으아아아아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아악!!! 아, 현이 왔니? 집안이 왜 이래요? 아빠가 새로운 작업구장 들어가느라고 아침에 청소를 안 했더니 이 모양이구나 네? 원래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잖니 아무리 해도 끝도 없고 티도 안 나더니만 이렇게 한나절만 안 하니까 아주 엉망이 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학교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변하다니 어떡해! 어떡해 현아! 넌 알겠어? 알겠냐고! 이거 정말 어려운데? 내용도 없고 전래동화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럼 모르는 거야? 현이 너도 모르는구나 응, 이것만 가지고 나도 모르겠어 아무래도 우선은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길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다 아, 부뚜들이 먼저 찾으면 어떡해! 아, 하필 이렇게 어려운 책이 걸리더니 하얀 게 종이고 까만 게 글씨인 줄은 알겠는데 와, 글자도 읽을 줄 알고 역시 부뚜님은 대단해요 맞아, 맞아 허헝, 이 정도의 기본이지 자고로 훌륭한 악당은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이거든 참, 내가 불고나무 사서 엉덩이로 이름 쓰는 기술을 너희한테 보여줬단 거? 아니요 그래, 그럼 한번 볼래? 얼마나 재미있는데? 형님, 이것 먼저 읽어줘요 빨리 소원의 책을 찾아야죠 맞다, 형 소원의 책이 먼저다, 형 아니, 이 녀석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래? 글자를 잘 못 읽는다는 걸 알면 비웃을 텐데 안 돼 그렇지, 소원의 책이 먼저지 근데 어디까지 읽었더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형 그래, 여우의 간 여우의 간? 와, 무섭겠네 어, 그런 공포물이다, 형 근데 여우의 간이 어딨다, 형 맞다, 벼룩의 간은 들어봤어도 여우의 간은 처음 들어본다 와, 맛있겠다 강호의 의리는 사라지고 여우족의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형님은 형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데 소원의 책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하물며 이렇게 입천장에 뒤집어질 만큼 뜨거운 군고구마를 먹으면서 형님한테 먹어보란 소리 한 마디 없다니 나이 동생 자격도, 이 군밥 군고구마를 먹을 자격도 없다 sanity, 주 liquidity meaning 반가-서 으아악 크으으으으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버릇없이 깨rrt recognised 미안하다, 얘들아 이럴 수밖에 없나, 나를 용서해라 너희가 나를 형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니 나도 이제부터 너희를 부하로만 대시 주겠다 fear of me 너 요즘에 왜 그렇게 살이 많이 쪘어? 몸매관리라고 했지 않았어? 넌 앞으로 하루 다섯 끼만 먹어? 다섯 끼만 차라리만 데려줘! 잘못됐어요! 너, 이 풍배 언제 빨았어? 어, 어제 미일매일 빤다형 뭐? 네가 모델이야? 마실물도 모자라서 사다 먹는 세상에 왜 쓸데없이 이걸 빨어?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빨아 똑바라들 하란 말이야! 아, 잘 잤대 우와, 추워!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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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에이그, 생각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공연의 닭소리 때문에 아이디어가 쏙 들어가 버렸네 아빠, 또 밤새 작업하신 거예요? 응? 기대해봐, 현아 이번 작품이 아빠의 최고 작품이 될 테니까 말이야 물론 현이 너는 빼고 저한테 아빠 작품은 다 최고예요 아웅! 으아아아악! 아, 이 매운 국만 빼고요! 매운 국... 소금을 넣는다는 게 고춧가루를 넣었나 보다 작품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래! 난 역시 천재야 으흠으흠 으흠흠 흠흠흠 아니야, 나 빠야만 아빠! 자 뭐? 아니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된 옷이 빨래 한 만에 했다고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야 소비자들이 맘놓고 물건 사겠어요, 어디? 아,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아이고, 저 이 옷은 세탁기로 빨면 안 되고 찬물에 손빨래를 해야 된다는구나, 글쎄 이거 말고 다른 옷 입고 가렴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 여보세요 거기 직업소개서 맞죠? 여기야 꼬꼬 이제야 이 마을에서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을 찾은 것 같구나 더럽고 기울은 것이 꼭 내 스타일이네 내 최선을 다해 서방님을 내조해 새 사람으로 만들어 과거에도 극제시키고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 아니,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겁니까,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인사드리옵니다 소녀란 앞으로 서방님을 매실 서방님이요? 아하, 직업소개서 해서 오셨구만 유니폼이 독특하네요 네? 전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더 오셨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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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힘초운 아줌마라더니만 집안에도 할 일이 많으니까 수거 좀 해주세요 밥 먹기 전까진 방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강작가라고 불러주세요 요랑아, 깜짝 놀랐잖아 요랑아, 깜짝 놀랐잖아 언제부터 가방 속에 있었어? 아, 좀 전에 설마 이 모습을 본 건 아니겠지? 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라? 옷이 금방 작아지잖아 내가 커진 게 아니고 옷이 작아진 거야 그 정도는 너도 알잖아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어머, 현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니? 어, 가연누나 아, 저,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극 연습이 있어서요 나를 놀리는 자 어지러움의 쓴맛을 볼 것이다 앵콜, 앵콜 앵콜까지 하다니 강은 언니도 현이도 나빠 이쪽이야 그나저나 아직까지 못 찾아놓은 건 없니? 어제부터 딸고기들이랑 숲속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 혹시 포또들이 벌써 찾은 건 아닐까? 글쎄, 그랬다면 완벽한 소원의 책을 만들기 위해 표지를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포또들의 실력을 봐선 아직 뭐가 나왔는지 모를 거야 정말? 응, 그러니까 나 수업 끝날 때까지 혼자서 잘 찾아봐 포또들이 먼저 찾기 전에 아이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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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뭔가 살살살고 아이고, 이것도 받침이 두 개네 아참 밤새 얼음 속에 갇혀있었더니 감기에 걸렸나 봐 너희들 내 욕했지? 형님이 혼자 내실지 그렇다고 용언해 아, 아닙니다요 어쭈, 이제 거짓말까지 그게 아니면 씻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귀가 왜 가려워? 한 대 슬! 우야, 너무 무리야 으아, 버전이 못 참겠다요 너네는 노, 피는 피 아참 앞으로는 우리도 이유 없이 당하고만 있긴 많을 거다요 앗쨰! 오, 시원하다! 왜 부토왕님 앞에서는 이 말이 안 나온다, 영? 형아, 나 또 콧물 난다. 복수하고 말 거다, 영! 자, 그럼 또 찾아볼까? 아, 힘들어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 부토도를 찾아서 나머지 책을 찾으면 되잖아. 야, 넌 어쩜 얼굴도 예쁜 게 머리도 좋니? 아이참.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니. 장원급제 하시겠네. 어머, 진지 드실 시간이네. 어? 누구세요? 어? 아, 그, 그쪽은 누구세요? 전 이 집 안주인 될 사람인데요. 어머, 강 선생님 의외로 사교성이 뛰어나네. 근데 어떻게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으아, 안 풀린다. 아니, 어느 집에서 애들 겸식을 태워먹나 그래. 설마? 으아, 뜨거워. 서방님께서는 지금 학문을 닫고 계시니 그만 돌아가 주시지요. 서, 서방님이요? 아니, 이거 보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불을 켜놓고 여기 나와 있으면 아, 강은 씨. 어머, 내 정신 좀 봐. 서방님, 어디 다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이참,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뭐? 서방님? 아이참, 기가 막혀서. 아이참, 서방님, 서방님. 됐어. 도서관에서 똑같은 책을 빌렸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만 찾으면 되겠구나. 어? 네? 어, 누나. 우리 집 안 웬일로. 우와, 무섭다.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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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와. 그래. 우랑 박시가 나온 거야, 그만 그래. 하하하하. 얘들아. 아이참, 변신 시간 끝나기 전에 찾아야만 하는데. 뽀떼들은 금방 찾을 줄 알았더니만.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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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기. 아, 이 녀석들이 또 어디로 산 거야? 아깐 형님이 좀 심했지? 알았어. 이제 안 걸어주니까 빨리 나와. 우랑 박시 잡으러 가야지. usted. 이 autonomdad. 세 시일 동안 하나 taraf 어울나aliesвол 나라. 하나, 둘. 고맙다. 세 세 기전이 왔으니까 열 더 때리고 다섯 조금 때려대마. 나야, 뽀뚜. 그 책 가지로 왔어. 비겁하게 혼자 있을 때를 노리는다니. 누군지. 어? 응. 어? 이오 자라여ías 으흐앜 셋이사도 안 되는데 혼자서 날 이길 수 있을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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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지야 여기 가만히 있는게 복수하는거다용 알아 알아 우동님도 맞아 봐야 우리의 고통을 안다용 흐으으 꼬디 꼬지많이 치잖아 그만 포기하고 책 내놓으시지. 좋아. 그렇다면 내 비장의 마법을 보여주겠. 어? 어떠냐. 이제 10대 1이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유리한 것 같은데. 뭐냐고. 네 누나는 여기 내 분실들이 안 보인단 말이야. 10대 1로 싸우니까 너무 무섭지. 여기 자꾸만!! 어? 어? 아! 연습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으아! 뭐지 속이들 너무 크잖아! 모두들 공격이다! 미안하지만 더이상 놀아낼 수 없겠다. 요리요리 요리! 중공 탁구게! 계속 느끼겠지만 자! 이아네트도와 같이들 놀아라 벌써! 나잇 두루우우os 거기 maritime 바주스! 네 hjäl 그런데 거기 앉아! AME같으면 좋겠어요 맞다용! 아, 딱 맞춰서 끝냈네? 유린아! 으악! 여기서 뭐하는 거야? 현아! 너, 너... 현, 현아! 니가 요림이었어? 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냐냐?